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6일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두고 제가 좀 속도를 낮춰서 늦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돈이 돈을 부른다 게으른 부자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현실에 만족한다 난 더 이상 돈 벌 생각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과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돈과 연결을 안질려야 안질 수가 없는 그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항상 돈이라는 재산이라는 것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도를 늦춰서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 기능이 또 빨리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들으면서 본인이 각오를 하고 천천히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들으시라고 천천히 말씀드리겠어요 돈이 돈을 부른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세계 경제의 순환입니다 시장 경제 자본주의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거기는 부익부 빈익빈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있어요 대신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다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은 뭔가 하면 권력자들이 부익부의 주체예요 그것이 다릅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남들과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눠지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립니다 부자는 재산을 불리는 능력과 그에 따른 노력이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가난한 자는 그 재산을 불리는 능력과 그에 따른 노력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제법 만지기 시작하잖아요 만지나는 뜻은 나의 가족이 축적되어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재작년 11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62살이었어요 지금은 64살 아닙니까 62살 말에 11월에 유튜브 보면 가장 오래된 영상, 최근 영상, 또 인기 있는 영상 골라서 볼 수 있죠? 저의 영상 가장 오래된 거 보면 재작년 11월에 제가 이런 거 찍는 것도 모르고 또 편집하는 거 더더욱 몰랐어요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나 무작정 생각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저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뭐든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거기서 그쳐요 행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자마자 유튜브도 해볼까 하는 것도 세 달, 네 달 걸린 게 아니라 해볼까 하고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시작한 거예요 뭐든지 생각하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거기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판교 동네 단도축택을 다니면서 쭉 찍어봤어요 보시면 영상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올리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또 배워서 인터넷에 다 나와 있죠? 유튜브를 비롯해서 배워서 올려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보면 한 1년 몇 개월 된 분들이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절약을 말씀드렸어요 복리의 효과, 이 돈을 모아서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는 아주 크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더욱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원리, 돈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은행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돈은 눈덩이 굴리듯이 꼭 굴려야만 되는 것이 돈의 원리고 돈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우리 실린가족분들 보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았던 것과 저의 영상을 함께하면서 투자생활을 하신 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모으지도 못했던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20%, 30%, 50%의 수익까지 또 불어났어요 이런 것을 결과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 돈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그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복리를 언급한 가닥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복리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재산을 늘리는데, 부를 축적하는데 주춧돌, 기본으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그런데 또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까닭은 밥까지 떠먹여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물이 필요합니다 사러가는데 물을 마셔야 돼요 우물가까지만 모십니다 그 다음에 물 떠먹는 방법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거저 얻어먹으려 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나의 노력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부자들은 복리의 개념을 알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몬이라 그러죠 그 돈을 축적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돈을 그냥 낭비 소비 다 해버린다면 당연히 돈이 돈을 부르는 일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눈덩이의 시드가 될 그러한 기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게으른 부자는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여러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게을러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말뿐이에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행동이 빠졌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업마다 다르죠 꼭 밤에만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낮 12시에 일어나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종일 땀 흘려 일하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노력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업하세요? 장사하세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5시, 6시, 7시 땡 하면 퇴근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의 직업, 나의 일 딱 접어버려요 반면에 월급생활자들 반면에 내장사하고 내사업하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떻게 해야지 사업을 키우나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더 벌 수 있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런 생각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삶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동을 해도 부자가 못 되는 경우도 많은데 말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참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하다가 망했었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사업 누구든지 성공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물론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영상은 인생의 가치를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하나인 거예요 나는 부자 되기 싫어, 난 더 이상 돈 벌기 싫어, 돈이 다가 아니야 나는 그냥 이 상태에 만족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영상 아닙니다 당연히 인생에 있어서 돈이 다는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인정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삶, 생각하는 삶,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산, 경제력, 돈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합니다 그 직업들에 따라서 돈을 버는 방법 당연히 제각각이죠 다르죠?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틀, 삼일, 일주일치 일하는 분량의 일을 단 하루 만에 해내는 노력, 열정 그런 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돈 얼마든지 많아요 넘치고 넘치고 내가 상상을 하는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 세상 돌아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구상의 돈 당연히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나의 일에, 직업에 열과 성을 다하면 부자될 가능성 그만큼 커집니다 그 돈은 내가 노력한 지혜와 수고에 따른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더 열심히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흘러다니고 있는 상상 초월하는 이 단위의 돈 그 사람의 자격 여부, 성격, 학벌, 외모, 나이 그런 거 따지고 돈이 흘러들어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실린 가족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꼭 해야 된다 또 돈을 벌어서 쓰고 난 다음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투자를 할 돈을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써야 됩니다 허리 끈적이듯이 절약 말씀드렸죠? 평생 절약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목표 이룰 때까지는 절약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 돈이 돈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돈이 있을수록 점점 돈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은행이 안전해요? 큰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벼락거지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은행 1% 제가 여러분들께 복리의 힘 말씀드렸죠? 그것은 연간 수익률 은행 1% 또 안전한 주식에 투자해서 연 5% 연 5%가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보통 10% 이상이에요 그러나 연 5%라고 칩시다 복리의 힘이에요 연 1% 복리와 연 5%의 복리는 5배가 차이 나죠? 아니에요 복리의 힘은 그 연 수익률과 더하기 시간입니다 5% 대 1% 5분의 1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3년, 5년, 10년, 20년이 가면서 그것이 5배가 아니라 몇십배, 몇백배, 몇천배로 점점 늘어나는 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우리 신린가족 여러분들 모두 든든한 시드머니를 가지고 그 복리의 원리, 복리의 힘, 그 결과를 누구든지 맛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경험을 해왔던 제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신린가족들의 가족분들에 대한 조언입니다 신린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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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